캐논 이오스 200d의 무선통신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오스 200d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접속의 3가지 무선통신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기종으로서 기존 전세대 모델들에 비해서 한층 발전된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캐논 카메라 커넥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최초 사용시 간단한 연결 가이드로 이오스 200d와 연결을 편리하게 지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 기능을 잘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는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오스 200d와 스마트 기기를 연동시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카메라의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초에는 무선통신, 와이파이 접속 상태에 따라서 화질의 경우는 좀 더 빠르게 고화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최초에는 약 1초 정도, 0.5초 정도는 좀 더 작은 모자이크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촬영 정보를 간단하게 인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별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별점별로 정렬해서 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에서도 역시 간단하게 가능한 형태가 되겠고요. 삭제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촬영 정보를 썸네이 상태에서 정렬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날짜별로 승인시켜서 순서를 다시 정렬시킬 수도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날짜 범위나 파일 유형을 통해서 정렬 기준을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미지, 카메라 스마트 이오스 200D에 적용이 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정렬하는 데에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원격 촬영 역시 가능합니다. 원격 촬영도 촬영을 상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조리개라든가 관련한 기능들을 설정해서 변경,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카메라의 설정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요소들은 갖추고 있고 사진 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역시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원격 촬영을 통해서 촬영지에서 셀프 촬영을 진행한다던가 직접 촬영자가 카메라 앞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메라를 컨트롤을 해서 해당 열과물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용성도 역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 기능은 최선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GPS 위치 로고를 스마트 기기의 것을 200D의 촬영 결과물에 연동을 시켜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캐논 카메라 커넥트 상태에서의 촬영이었기 때문에 원격 라이브 촬영이라든가 카메라 이미지와 같은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생략하는데 일단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리모컨처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요소들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오스 200D는 앞서 출시되었던 이오스 800D나 5DMark4와 같은 기종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상시 지속 연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 연결을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그런 기능을 기종으로써 일반적인 무선 통신 기능을 충분히 잘 마련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